안녕하세요. 안무가 이솔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안무는요. 아리아나 그란데의 Break up your girlfriend, I'm burn 이라는 곡입니다. 이 안무는 파워풀하면서도 부드러운 동작이 어우러져 있어요. 그 느낌을 잘 살리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볼까요?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. 처음 자세는 다리를 벌려서 오른 다리를 구부려주세요. 그 다음 시선은 오른쪽으로, 그 다음 쿵, 따다단, 착착. 그 다음 손 돌리고, 따다단,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프, 앤, 식, 세븐, 에잇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슴을 돌려주시면 돼요. 파이프, 앤, 식, 세븐, 에잇, 앤, 원, 투, 앤, 아, 쓰리, 앤, 포, 앤,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그 다음 정면을 보면서 가슴을 한 번, 원, 앤, 투, 앤, 쓰리, 두 번. 그 다음 포, 파이프, 식, 앤, 세븐, 앤, 에잇. 그 다음 골반 2번, 앤, 원, 투, 쓰리, 앤, 포, 앤,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. 처음 자세, 시선 오른쪽, 쿵, 따다단, 착, 착, 쿵, 따다단,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프, 앤, 식, 세븐, 앤, 에잇. 원, 투, 앤, 쓰리, 포, 앤, 파이프, 앤, 아, 식, 세븐, 에잇. 원, 투, 앤, 쓰리, 포, 파이프, 식, 앤, 세븐, 앤, 에잇. 앤, 원, 투, 쓰리, 앤, 포, 앤,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그렇죠. 여기까지 파트 1이었습니다.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. 파트 1에서 세븐, 에잇. 여기서 끝이 났죠. 그 다음 왼발을 뒤로 돌리면서 원, 투, 쓰리, 포, 손이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이때 다리가 왼발부터 찝으면서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그 다음 머리 위로 돌리면서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그렇죠.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세븐, 에잇.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원, 앤, 투, 쓰리, 포, 파이프, 식, 세븐, 에잇. 그렇죠. 그 다음 여기서 에잇. 원, 앤, 투. 손을 앞으로 쿵, 쿵, 위로 치면 돼요. 한번 해볼게요.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앤, 아, 포. 어깨 넘기고, 파이프, 앤, 식, 앤, 세븐. 어깨를 두 번 털어주면 돼요. 앤, 세븐, 앤, 에잇, 앤. 손목으로 팔자를 돌리면서 에잇, 앤. 그 다음 원, 투, 앤, 쓰리, 앤, 포. 파이프, 앤, 식, 한 번 더. 앤, 세븐, 앤, 에잇, 앤. 그 다음 원, 투, 쓰리, 포. 파이프, 앤, 식, 세븐, 에잇. 할 때 다운. 원, 투, 쓰리, 포. 파이프, 앤, 식, 앤, 세븐, 앤, 에잇, 앤.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. 에잇,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앤, 아, 포. 파이프, 앤, 식, 앤, 세븐, 앤, 에잇, 앤. 원, 투, 앤, 쓰리, 앤, 포. 파이프, 앤, 식, 앤, 세븐, 앤, 에잇, 앤. 원, 투, 쓰리, 포. 파이프, 앤, 식, 세븐, 앤, 에잇. 원, 투, 쓰리, 포. 파이프, 앤, 식, 앤, 세븐, 앤, 에잇, 앤. 여기까지 파트 2였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함께 안무를 배워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제 파워풀하게 잘 따라하실 수 있겠죠? 기대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노래, 좋은 안무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.